아까 이렇게 찍고 있었더니 박우수님이 막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어. 이 핸드폰에다 대고. 다음 주에도 스쿼시 치나? 다음 주... 총선인데. 응. 수요일! 어? 수업 없겠네? 다섯 숏에 예약할 수 있겠네? 엄마 딜 어떻게... 맨날에 다 오래된 수업이야. 아, 그래요? 다 오래된 수업을 해야 돼. 아... 그래서 이렇게 인상하게 아쉬워요. 교수님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. 아, 잘했어요. 아하하하 아화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예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멘